선택하여라 비행기 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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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격 을 지워라 목소리 목소리 너무 세다 펜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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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격팬촉 전투장비 전투 전투 전투장비 킹장저 또 나왔네 전투장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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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ack비 전투장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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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든 화산을 뽑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룬큐. 체크. 어거식. 룬큐. 마클. 약해요. 룬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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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약하지? 룬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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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가 빠지냐. stupid. 룬큐. Tweakर. 선거우. 룬 dol큐. 룬큐. 룬큐. 드래기 게임 재물 없는 아이언 클레드가 그렇지 꼬님드 2 계획 2 계획 아이트로만 이렇게 쓸데없이 많아서 대체 어디다 쓸 건데 꿈꿨은 기사회생입니다 다리좀 쓰자 짱 짱 짱 짱 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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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관이랑 기사를 한번에 타락... 한동안은 타락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... 더블 뚱땡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화... 다 있는 거잖아. 하락... 느끼뻔했네. 근데... 하락 안 쓸 것 같은데... 하락 안 쓸 것 같은데... 이빨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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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 에코 커피드리퍼 simulator 템포 올 거 없나? 제물이라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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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아니면 채물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 아이언 클레드에게 채물이란 대체 뭘까 님들과 함께 채물을 가르쳐주세요 아멘 아멘 아 님아 제물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혈안 어둠의 족쇄 순수 심옥 능숙 천재 써레기 이벤트 드로 두개 빼먹는거 왜 쓰냐고 드로 두개 빼먹는거 왜 쓰냐고 그 애는 기 몸박이 나온대 없잖아 근데 없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와 혹시 쓰레기 게임인가 영체와 바로 밑에서 덱이 타고 있었던 것도 킹받네 진짜 오 가드는 역시 덱맨 밑에 있지 아 아 아 아 거론 얻업한 공격에 체력을 잃다니 아 뭐야 이건 또 엠마 이거 재미들렸네 이거 계속이러네 쌍습범색 신성 괜찮을 것 같은데 중심성 델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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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모한 돌진 틸 들어가는거 봐 툴이검 드록킥 발화 드록 킥킥킥킥킥킥킥킥 하하오 타격이나 지워 그냥 조금 아깝다 구상 상점 주인장 맨날 돈 없을때 튀어나와서 사람 꼴받기만 하고 말야 안두인같은 놈 자기 장사 잘되는거 보다 자기 장사 잘되는거 보다 플레이어 꼴받기하는게 더 중요함 아니 돈없는 플레이어한테 나와봤자 지도 돈 못벌잖아 그러면 왜 나오는거야 꼴받기하려고 나오는거지 당홍빈할라구 님돈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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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홍빈 낭홍빈 라이즈 휴대폰없어요? 손님까지 살 돈없어요? 아쉽네요 저런 가지 타락을 못하시겠네요 아쉽네요 저런 가지 타락을 못하시겠네요 바랍 발화 힘 왜 뭐야 아 몸풀란돌 아니 몸풀알약 발화보다 몸풀알약 쓴다겠다 힘 오오 힘 오오면 굉장히 높다 힘 오오면 굉장히 높다 분리온나요 실로 meetings 참 답오르면 나오잖아요 님안 등장 길런 기만 자 아 내 순수 이 순수카가 매워 오 이게 포식각이다 아 이 부적같은 소리 하네 과연 부적은 1스텍일까 2스텍일까 2스텍 쓰레기 게임 알약 미라손 얼알씨드 끝냄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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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경로 먼저 이것이 드롭킥이다 위방편 그냥 심성깡 밸류로 잡는 것 같은데 드롭 체크 하락 쓰지 말자 하락 쓰지 말자 난기만 해야 겠다 난기만 해야 겠다 난기난기 난기만 해야 겠다 뭐? 난기바리 난기 난 난 기 수리검이 있어서 이것만 해도 달팽이 아무것도 못한다 난 난 아 잘못 눌렀어 드롭 키에 난기 깔깔 바보같은 달팽이 앗스 까르고 체력 90이야 영체화 받아도 초록놈 파란놈보다 체력 많다 머슬 강화합니가 지울게 없네 아 아 나는 파괴를 파괴했다 나는 파괴를 파괴했다 나는 동재를 동재했다 앗써 다 얽 타락해도 되겠지 아닌가 그냥 타락하지 말까 룰룰룰룰룰 앗 오른쪽에 때려야지 에이 뭐 어떻게 해도 이기는데 뭐 왜 이렇게 안 1스텍 쌓다가 골로 가는거지 뭐 이것이 내 방어도다 몸박도 없어서 굳이 타락할 이유가 냠냠 광포코 하나 더? 아니면 참호? 참호가 훨씬 낫겠다 참호 타락하면 안되겠지 이제 참호 생겼으니까 룸큐브로 들어오나봐 이게 개미냐 흠 드로 이렇게 많이 받는데 룸카드가 없네 그런 대기구리인거 아닌가요? 핵트 멈춰 뭐 이정도 맞아줘도 돼 아 내 신성 서건 안되 쓰레기야 다시 나왔다 난 난 힐 이제 대충 참호나 올리면서 방어도 찍찍쌌고 방어도 찍찍쌌고 부상이나 태우고 부상이나 태우고 호식향 버릴걸 아니란거봐 안일하게 포식값 포기 흠 음 음 냠냠냠 음 염통 염이 음 염이 2990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제 2 록 4 5 5 5 5 5 6 6 한글자막 by 한효주